충북 지역 주택시장 매매거래가 증가하고 인허가 물량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충북의 주택 매매거래는 2,401건으로 전달보다 19% 증가했습니다. 같은 달 충북의 주택 인허가 물량도 74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.8% 증가했습니다. 올 들어 7월까지 충북의 주택 인허가는 8,29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% 늘었습니다. 한편 7월 말 기준 충북의 미분양 주택은 3,078가구로 전달보다 6.4%인 212가구가 줄었습니다.